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갈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사 성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이 바르시사 남성기에 종의 돌은 종의 돌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한 피마다 한 몸이 형제야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신비로운 마음으로 하나 되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그 신께서 지성으로 주의 것을 할렐루야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런 하루 속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또 좋은 교회 다니기 원하죠 좋은 교회는 환경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볼 때 가정도 뭐 집이 좋고 또 환경이 좋고 해서 좋은 가정이 아니라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렵고 조금 열악한 환경에 살지라도 부부관계가 좋고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과 또 부모의 어떤 그러한 관계가 서로 사랑 안에서 분위기가 좋고 또 서로를 위하고 하는 그런 환경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 좋은 가정이다 라고 할 때는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구성원들이 또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모이고 또 연합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같이 그런 영적인 교통함이 있고 성도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좋은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셀러시 교회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또 교제가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세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시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라고 볼 때 여러분들 오늘 여기 짧은 그러한 세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시리안을 가본 적이 없고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지만 또 다녀온 분들의 그러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들이 모였던 믿음의 그러한 턴은 굉장히 협소하고 또 작은 그러한 공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규모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속에서는 별 볼 일도 없었고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교회를 우리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정말 모델로 하고 또 그 이름을 또 쫓아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그러한 이유도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이 교회를 담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좋았던 이유는요 어떤 외적인 요소나 규모나 또 어떤 교세 때문이 아니라 구성원 때문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해 주는데요 오늘 여기 구성원들이 누구냐면은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봉원 헤로세 젖동생 마아엔과 및 사울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나바 잘 알죠? 우리가 사도행전 4장부터 정말 이는 유대인이었지만 자기의 그러한 재산을 팔아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표현을 보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소거로 흑인들 얘기하다가 니그로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 니게르는 흑인이었다 그래서 시몬은 아마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 시대 속에 어떤 아프리카 쪽에서 왔던 이방인으로서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어떠한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피부가 다르고 또한 그 사람은 그 시대 속에서 또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한 같은 아프리카 지역이지만 또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구레네 사람 루기요 여기 구레네는 뭐냐면 바로 북쪽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북쪽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던 이 사람도 역시 이방인이었고 이 사람도 사실 누군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또 한 사람 주목할 사람이 있는데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헤롯의 젖동생 이라고 하면요 헤롯 왕가 왕의 가문 속에서 자랐던 사람은 굉장히 고유관료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사울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기까지는 그는 철저하게 유대적인 전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박해했던 사람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적이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그가 다메색도상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 그렇지만 이 사람에 대한 크레딧은 여전히 불분명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구성원들을 대충 봐도요 얼마나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구성원들이 이 교회의 교사가 되었고 리더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다양성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의 어떠한 사람을 이렇게 뽑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요 포용을 잘했습니다 성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성숙함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며 또 리더로 세우고 또 신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인종이나 또한 빈부격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유대주의적인 또 헬라주의적인 어떠한 분파주의적인 그러한 모습도 없이 굉장히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갔다 라는 것들을 볼 때에 이 교회가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차별함이 없는 교회 요즘에도요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 대한 자랑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 사람들이 정말 학력도 높고 직업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이 있는 교회야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데요 진짜 좋은 교회는 수준이 있는 사람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수준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못 배운 사람이나 또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어울리고 또 같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어떤 사람이 이런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어 근데 그러한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러한 사람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막 흥분해서 이런 우스운 얘기를 목사님에게 이제 막 흥분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전도를 했는데 아주 대여를 아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타보지도 못하는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진짜 비싼 차를 아마 타고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목사님 들으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대여를 아깠다고 좋아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은 그런 좋은 차를 타지도 못하고 그냥 걸어오고 직업도 변받지 못한 사람은 대여관이라고 피렘이냐 뭐 이러한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구별하는 것은 세상에선 하는 짓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지식적인 거나 어떠한 빈부의 격차나 또 어떠한 그 사람이 신분에 있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하나님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좋은 교회 또 건강한 교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안대역 교회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2절을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그들이 고백을 했는데 금식까지 했어요 얼마나 이들이 뜨거웠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의 성령께서 이르시는 분부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분별함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의 성령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주를 섬기고 금식하면서 정말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좋은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구별할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교회 그리고 또한 성령의 음성에 들은 것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순종하냐면요 오늘 성령님께서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오늘 이 두 사람 바로 바나바와 사우를 안수하여서 보내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시무원 니그로 시무원 그리고 또한 루기오 같은 사람 보내면 사실 문제될 거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뭐 이방인이고 또 우리 영양제도 별로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실 성교지로 보내면 사실 교회는요 뭐 별게 문제없어요 그냥 보내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뭐 사우로는 그 당시 그렇다 치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를 바라봤었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가장 리더의 그런 큰 힘 한 교회로면 단임 목사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러한 사람에게 안수를 해서 보내라고 했을 때 아마 안디옥 교회가 갈등했을 수 있어요 성령님 이런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 보낼게요 그리고 뭐 바나바만큼은 안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보낼게요 라고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리더를 보내라고 할 때에 뭐 주춤하거나 망설이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니까요 안수해서 보내고 바나바와 바울도 바로 순종하면서 이러한 보금의 사역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구별할 수 있고 우리는 구별할 수 없을까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 뿐이죠 그리고 안하는 것 뿐이죠 거부하는 것 뿐이죠 왜냐면은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속에는 항상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오늘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저렇게 수준 맞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나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그리고 또한 학력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배웠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하고 좀 수준이 맞고 교양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말도 좀 통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좀 어울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여기 그 이 헤롯의 젖동생인 마한행 같은 사람이 대접 받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그는 이런 높은 귀족으로서 어떤 차별을 스스로 하고 또 이렇게 구별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정말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 모든 면에서 다 열어놨습니다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들을 감당하기로 그들은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교회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차별이 없는 교회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교회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관계성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또 좋은 교회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펠로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연령도 정말 다양하고 또 구성원도 다양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또 이 라스베가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믿음의 구성원들을 주셨는데 정말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또 예배 속에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의 장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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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